자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텐데요 230탄 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 인데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확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아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7천원이에요 7천원 잠깐만요 아 7천원이 조금 넘네요 7500원 입니다 자 7500원 인데 종합주가가 지금 1400포인트 까지 빠지는데 아 3000원 까지 밖에 안빠졌어요 그러면 뭐 반토막 밖에 안난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대공항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계속 빠집니다 왜 빠지는가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2천원의 매수를 해 가지고 500%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이에요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공항까지 오게 되면 뭐 엄청나게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쉽게 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파워포인트 240개 종목 2016년도에 제가 240개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했고 저도 같이 매수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매수를 했던 이 수익률을 보시구요 제가 이때 당시 2016년도에 이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수익률을 자그마치 4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왜 4년 동안에 이 수익률을 캡쳐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가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항이 오게 될 것이다 이때 2016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아직은 대공항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주식 투자해라 대공항이 오면 때가 되면 다 알려주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수익률이 지금 2년 동안에 730일 동안에 수익률인데요 이 수익률을 제가 뭐하러 준비를 했겠습니까 4년 후 5년 후에 대공항이 오게 되면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률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항이 오는 제2의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의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주식 시리즈 수익률을 4년 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저희 앞에서 500%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끝없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공항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대공항이 오기 이전에 이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무조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대공항이 오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1000원 이하로 봅니다 1000원 이하 왜 1000원 이하로 빠지는가 작전 세력들이 이미 이미 이 종목은 1000%를 해 먹은 종목이에요 해 먹었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거죠 돌려놔야 또 다시 1000%로 해 먹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약 3600원 인데요 제가 미리 예측 드립니다 이 종목은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만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1000%의 수익이 터지는데요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그때서부터는 쇠폭이 터지는 거죠 1000%가 아니라 1500% 뭐 1000원을 깨서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2000%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1000원으로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을 잡고 목표가를 만원을 잡을 겁니다 왜 내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라고 말씀드렸나요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를 아 7500원 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제가 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1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건 뭐 수익률이 따따불로 늘어나게 되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동전주를 매입을 해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입하셔야 되요 자 대박주시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 카페에 방장 붉은 태양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제 2의 IMF 그 다음에 국가부도의 사태가 왜 터진다고 이야기 했는가 자 이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2월 26일 날입니다 여기 포스트를 보세요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 자 첫번째 대공황의 신호탄이 요날 터졌다라고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진거죠 자 이제 미국 smp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2의 IMF를 이제 또다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포스트를 보시고 그동안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그마치 천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2의 IMF 사태가 오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떼돈을 벌 수 있는 노다지를 그냥 막 바닥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된다 이 유튜브에서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금제도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는데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잠시 유료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 벌이를 하면 됐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때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제가 돈 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로 멤버십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10분지 1금액으로 추천 금액을 낮췄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날 연 6%의 배당을 고액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박주시 시리즈를 한 종목을 후원금을 내주시면 저는 대박주시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종목으로 기회를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매달 18일날 연 6%의 배당금을 또한 지불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국민들이 파탄의 지경에 빠질 때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힘을 붙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대박주시 시리즈 돈 많으신 분들은 돈 많으신 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100년만에 올 수 있는 이 저로의 기회를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자산을 10배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찌 hour지흙으로 보실거에요 내 말은 그렇게 원하세요